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자정이 좀 지났어요 아무래도 제 볼륨이 작아질 수 있어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신휴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도 6층을 됐지 않았는데요 기회년에 의뢰월에 신휴일이죠 현재 기회년은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고 그리고 의뢰월은 해월이기 때문에 오토, 감목, 임수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7일 지나갔고요 저희는 감목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끝나면 임수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30일이 한결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은 나쁜은은 항상 번갈아서 들락날락거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6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금이 뜬 날이죠 그래서 보시면 재성이죠 청간에 편제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기회년에 의뢰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물론 뒤에 시간도 있겠지만 상관성이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건 비견이 되겠죠 이렇게 6층을 적어놓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죠 이 신금이 떴을 때 이렇게 해수 환경이 되어버리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져요 분리되려고 하는 성향들 이게 목욕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신유일이란 말이죠 신유일이라는 것은 욕지가 되겠죠 근록입니다 자 감목 입장에서는 오늘 이걸 쳐다보게 되면 신유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흐름이 될지 관성이 들어오죠 그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퇴지에 앉은 날인데 전체적으로 결과가 되게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감목 입장에서는 결과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마무리가 불안해지고 또 전체적으로는 쉬운 일만 하고 싶어져요 쉬운 일만 어려운 것은 기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그렇습니다 본인 포지션 자체가 누군가의 일을 서포트해주고 그것을 어려운 일을 케어를 해주는 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은 더더욱 그 일이 하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팀별로 움직이시는 분들 개인 작업이 아니라 이제 1단계를 내가 해줘야 2단계에서 어떤 분이 일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 생산라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운세를 볼 수가 있잖아요 혹은 IT 회사에서 기획 부서라던가 개발 부서라던가 본인의 파티션이 있겠죠 그런 포지션 포지션에서 나만 딱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감옥 분들의 업무 이 역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든든한 사수랑 함께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오늘 평관이 절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굉장히 강한 이동운이 들어와 있고요 일의 방향을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시다가 또는 오늘 이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직장에 퇴사 신청을 하시게 되거나 사직서 내시는 거죠 혹은 새로운 직장에 본인이 입사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이동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루의 운이라서 지나가는 운이긴 한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걸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금전운이라던가 변화가 멈춘 날이고요 또 금전을 좀 아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그리고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평가들 사람들의 말이라던가 태도에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그다지 좋은 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은 그리고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을 겪었을 때 병화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영상하고 텍스트를 분리해서 운세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보통 제 텍스트 형태는 카페에 올리거든요 텍스트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영상에서 가끔 몇 마디 툭툭 내뱉어요 텍스트만 보시지 마시고 저는 가급적 영상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편제가 장생지 안 된 날인데 오늘 외로워졌던 분들 아직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는 분들 미혼 남녀들 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새로운 이성운이 들어왔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남자나 내 눈에 들어오는 여성분이 있어요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날 운세에 금전운 돈이 마를 수 있다 이렇게 적어서 이제 좀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막혔던 금전운의 활로가 생기는 날이에요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인연이 닿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좀 좋게 봤던 직장 동료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아도 공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적금으로 쓰라고 적금 만기 통장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일관 분들은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상관이 사지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 일적인 능력 발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짜내야 하시는 분들 이러면 오늘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운이 안 좋다 이렇게 계속 가지 마시고요 제 운세를 들으시고 이걸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 좀 얘기를 하셔서 요즘 밑에 회사 빌딩 근처나 바로 아래층에 커피점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아이디어가 좀 잘 나오는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출장 근무를 좀 하시는 거죠 커피점에 가서 출장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분 전환 삼아서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서점을 한번 좀 다녀오신다거나 그러면 좀 더 머리에 좀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산소가 좀 들어가니까 또 손님이 들락날락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님이 오셔야 매출이 오르는 건데 오늘 무토일관들 중에서 힘이 약한 무토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저조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심란해질 수가 있고요 무토분들 중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월급 받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늘 하루에 온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머리가 멈추는 날이니까 가급적 공기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식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분 전환 그리고 좀 컴퓨터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도 좀 바꿔보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무토방들하고는 좀 별개로 아이디어가 오늘 샘솟고 또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활력소가 넘치는 날이에요 평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꽁꽁 감추고 지내셨던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오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매우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일감 볼게요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겁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말씀을 하고 또 그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 경금일감 분들께서 좀 위축될 수 있는 날이에요 움츠러든다는 거죠 눈치 보게 되고 눈치로 본다는 것은 또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주변에서 간섭당하고 참견당하고 또 함부로 평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경금분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 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걸럭지 앉았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해월이 간목의 영향을 받는 일주일 기간에 저희가 지금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걸 염두를 좀 하고 운을 사실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 목기운이 금일감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태어난 계절이 다 좀 다양하게 다 달라요 다른데 개인 경쟁에서 오늘 불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현재 보러 다니시거나 또 치열한 입사 경쟁 또는 승진 시험 아니면 평가 기간인 분들은 개인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팀 단위로 하시는 분들 팀 단위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팀 단위로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분들은 이 팀에 묻어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운적인 갭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 분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일은 정인이 목욕지에 앉았어요 계약 거래 구매 여기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배송 교환 요청 또 본인이 분명히 이거라고 알고 진행했던 일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시작했던 일이나 최근에 시작했던 일이 이 초반 내용과 완전히 진행형이 달라져서 당황스러워질 수 있는 일이 오늘 수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이죠 개수분들은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병원에 서류를 때로 방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서류가 누가 아파서 가는 서류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개수분들은 이 하늘과 연결된 글자이거든요 물론 여기도 하늘과 연결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수분들은 상당히 촉이 좋고 영미네요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은 끌고 오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일을 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관 문세를 진행해 봤고요 네 제가 요즘 방송 자주자주 하고 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열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운세 영상에 12월달 병자월에 설명 너무 못한다고 너무 초보자적인 해석이라고 누가 언어보니 댓글을 달으셨어요 저 고수 아닙니다 제가 고수라고 막 자랑한 적 없어요 저 부족한 게 더 많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일관별 운세 올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게 가르침 주소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죄송하지만 꼭 좀 보고 와주세요 굉장히 꼼꼼하게 봐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꼭 보시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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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